찬호님이 익사이팅 DC에서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된 2023년 8월 4주 투표 스케쳐스 코워크가 잘 어울리는 같이 걷고 싶은 스타는 이란 설문에서 1위에 등극하며 인기를 빛냈습니다. 찬호님은 총 투표수 16만 8825표 중 5만 427표를 획득하며 29.87%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찬호님의 매력 키워드로 뽑힌 순위는 따스하다가 86%, 건강미가 6%, 부드러우니 5%, 여유롭다가 1%, 살갑다가 1%, 착하다가 1%를 차지하며 따뜻한 마음과 미소를 가진 찬호님의 매력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